안녕하세요 핫도우입니다. 어루와올루! 오늘 더 기억해봅시다. 핫도우TV의 가짜 먹방! 오늘의 깐댄츠! 깐! 아 내가 할게요. 오늘의 깐댄츠! 오늘의 깐댄츠! 오늘의 깐댄츠! 판타지! 오늘의 깐댄츠! 오늘의 깐댄츠! 오늘의 깐댄츠! 오늘의 깐댄츠 깐! 씻는 뱉! 보통 하얀 음식 하면 약간 느끼한 계열 아닌가? 그저 아무래도. 느끼느끼 계열? 까만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까만 거? 까만 구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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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할 때 우울해 복잡할 때 볶음밥 아 땅땅땅 탕수 누가 검정 음식을 먹을지 누가 하얀 음식을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좋아하죠? 오늘은 알깍이라고 알깍 저 근데 알깍이 진짜 잘하는데 괜찮아요? 우연히도 제가 흑돌 몇 개 다섯 개씩 갈까요? 세 개? 세 개 세 개 안 되면 쓴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쟤는 게 없어 아니 원래 이렇게 쟤야돼요 저 잡았다니까 알깍이 잘 짜장면 할 때 짜장면 탁탁탁탁 탁식 에이트 해줘 하나 둘 에잇 자 하나 둘 에잇 수고해요 승리! 저는 흰색으로 이겼으니까 흰색을 먹을게요 오케이 제가 검은 음식 이쪽이 제가 팬 음식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 이건 뭐예요? 백짬뽕 울면 아 울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짜장면 오 짜장면 나 진짜 오랜만에 보고 진짜 음식 저는 진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훈먹을 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무슨 맛인데? 짠 갈복수 짭짤한 갈복수 그 맛였냐면 후추 맛이 싹 나요 허브솔트 향이 싹 있네요 먹어보자 어때요! 오우 야스 베이베 어때요 맛이? 강요하지 말라고요 한 마디 쓸게요. 세상에 특징이 있잖아, 이게 숟가락이 필요해. 이 양념을 같이 먹어줘야 돼. 생각난 맛이 어떻죠? 아 쳐다먹었으니까 말 못하겠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다야. 영독해. 생각난 맛이 어떻죠? 우린 맛이 어때요? 아니 먹어요. 아 거울 치료.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짭짤한 게 수추맛과 매콤한 짭짤함이 있죠. 그냥 짠 게 아니고. 매고? 살짝 매콤한 짭짤함이 있죠. 맛있네요. 다음 음식 주세요. 밥도 흥미대 팻매. 한 입 와우. 와우 한 입만. 둘 다 한 입만. 그냥 바꿔봤어요. 잠깐만 바꾸기. 오케이. 사로 바꾸기. 렛츠 기릿. 어허어. 보면 안 되죠. 아니 어차피 난 내 걸 모르니까. 이거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신 거죠? 바뀌면 이게 제 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대로 갈게요. 저도 이대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악! 나 이건줄 몰랐어. 자 가지. 가지를 넣어 있잖아요. 싹으로 담아요. 싹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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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아니 이건 상대방 손이 아니에요. 지 손이에요. 음? 와우. 너무 맛있어. 어때요? 네?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소스 한 번. 됐어요? 그만 물어볼까요? 더 물어볼까요? 깃깔 나게 한번 해볼게요. 깃깔 나게 한번 해볼게요. 국자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입이 찢어져요. 음! 무슨 맛이야? 달달하니까 딱 적당해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입에 녹아야죠. 결론. 맛있어요. 별책이 없는데 나. 딱딱이 낫다. 와 이거 되게 부드럽다. 뭐냐? 이거 이제 만든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진짜 보수한 맛 사거든요. 음! 좋은 고기로 했네. 와 맛있다. 자 음식 주세요. 재현 씨는 팥죽, 검정콩 반찬, 싸와 참. 자, 기둥 씨는 잣죽, 백김치, 식혜. 잣죽, 백김치, 식혜. 뭐요? 잣죽, 백김치, 식혜.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뭐라 했는데 제가 똑같이 해볼까요? 잣죽, 백김치, 식혜. 자 그럼 먹어볼까요? 다 까만 음식이네? 이게 잣죽이라고요? 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잣죽. 맛이 진짜 잣같아요. 생전 처음 먹을 거 아니에요? 잣을? 굉장히 맛대가리 없어요. 진짜 잣같아요. 난, 나 혼자 지금 3개월이야. 잠깐만요. 이걸 먹어야 돼. 백김치 맛을 모르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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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릴 말씀 있어요. 검은콩이 탈모에 좋겠어요. 특별히 김영 씨한테 주의 먹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좋겠어요. 두균 추가요? 네. 내가 먹는다고 그래. 안 먹는데. 싸우지 말해줘. 이걸 맞춰먹을 건데. 자 그러면 검은콩이랑 잣이랑 같이 먹을게요. 약간 그냥 잣같은데, 이거 검은콩은 잣같아요. 무슨 맛인데요? 이거, 두부맛도 쭉 나고, 식감이 너무 별로예요. 어때요? 당연히 마세요! 나 병이 하나 없어졌어. 내가 파서 원래 안 먹거든요? 맛있다. 비빔맵 잣맛 있죠? 딱 그 맛인데. 검은콩은요? 검은콩이요? 아니요. 자 맛 표현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갑시다. 검은콩으로 3병채 먹읍시다. 검! 공소하게 살았던, 은... 은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네. 콩! 콩콩콩콩. 돌아온 간식다임! 이게 뭘까요? 아쿠아오. 오케이, 아쿠아쿠입니다. 커피가, 검정색. 안쪽에는 흰색. 이렇게 가져오죠. 네. 오늘의 간식게임. 오늘은? 다른게임. 다른게임. 갈라보. 갈라보. 그 집콩밭은, 검.. 스탠스팩. 그 집콩밭은 검정콩밭이며, 우리 집콩밭은 강남콩밭인데, 검정콩밭 옆에 강남콩밭. 스탠스팩. 그 집콩밭은 검정콩밭이며, 우리 집콩밭은 강남콩밭인데, 검정콩밭 옆에 강남콩밭이 있고, 강남콩밭 옆에 검정콩밭이 있다! 정답. 자, 갈라보. 갈라보. 드레콩깍지는 깐콩깍지인가, 안 깐콩깍지인가? 깐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콩깍지면 어떠냐? 깐콩깍지나, 안 깐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정답! 콩깍지라고 했다고 또 해보시지. 원래 알죠? 이렇게 살짝, 이 정도로 먹어야 돼요. 아프가루. 아프가 좋아. 진짜 맛있네요. 얄면서 쓴, 쓴데, 단맛의 그 느끼함을 쓴 맛이 잡아준다고 그랬나? 그래서 쓴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단맛은 나는데, 적당히 달아요. 그냥 맛있는 것 같아. 많이 먹어도 안 질릴 맛. 에브바로. 초코 케잌, 초코우유. 생크림 케잌, 지코 음료. 지코. we are, we are, we are, we are,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유튜버들이 이거 엄청 많이 먹잖아.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못 먹는 거 이해가 안 나. 아무 심해봤잖아. 액체인데. 우리 홍어도 먹고, 야 장난 아니었잖아. 어, 괜찮아요. 냄새, 식혜 냄새가 나는데요? 달달구이하니 맛있겠네. 어, 진짜 이 안 먹어. 어, 좀 먹을까요? 괜찮은데? 자, 그럼 쿡쿡쿡쿡쿡쿡 세 번 갑니다. 흑수가 냄새나지 않아? 이상한 맛이야, 진짜. 지코 이 새끼! 어! 어! 배비로! 귀팀! 점심하지 않으나? 홋웃이, 진짜 걸레빵물이라고 사용mp Site. 건 Aujourd. crimin. 절대 정확한 표현이야, 왜? 엄마 생각이 넓나? 아 잠깐만. 이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나. 엄마? 왜? 엄마 지금 나 위에서 고생했어. 엄마 지금 뭐 하시지? 집에서 틀고 있는데. 엄마가 돈 달라며. 돈 달라고 그랬지. 돈 엄마가 달래? 몰라. 달라면 줘야 돼. 안 그러면 먹자 먹을 생각하지 말래? 빨래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촬영 중에 아 된다니 생각해서. 아 근데 지금 맛있는데요? 코코넛. 네. 진짜로. 몰라요. 뭐해요? 생크림. 롤케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초코의 인위적인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초콜릿을 녹인 것 같은 맛있는데 그 초콜릿이 좀 비싼 초콜릿이야. 저 음료수 좀 주세요. 치코 치코. 저 진짜 치코 싫어하는데. 아니 이 치코 싫어요. 하늘 치코 안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검정 음식 때 하얀 음식. 하얀 음식 때 검정 음식 해봤는데 어땠어요?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게 생각보다 많네요. 초코, 짜장, 간장. 요 정도의 케이스예요. 다음에 저희가 더 참신하게 더 재밌는 맞아 먹으면서 같이. 근데 내가 생각에 그렇게 차이가 안 돼. 누가 먹고 먹을 거 같아? 내가 비록 한 거 먹었어. 내가 비록 한 거 먹었어. 누가 먹고. 하나, 하나, 하나. 정글. 그루어. 핫도그 티비 정글. 그루어. 그루어.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참신한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고 있습니다.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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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듬ному 파이팅 뿡?". 짠 Jude What? 야씨 다 Dieterg. 왜 그래? 이 짐키야. 어 Tahiti Aubynä$2 신간점적으로 충만화뿐해 촬영하다. 당신이 정말 아프게 때렸어 이 짐키진 이상적으로. 아니 적당히 야야 이게 아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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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определ중 우리 메뚜기도 immedi esses딱트이드하게 아잇! 액션! 엥티야 뭐야 이거? 아잇! 액션! 아야야야 아프가투가 씨야 아프가투가? 야 야 어 어 어 어 베이빌런!